구로구에서 활기찬 노후 생활을 돕는 일소일소 어르신 문화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열리며 긍정적인 노년을 응원하는데요. 다양하고 유익한 시간을 선물해드리고자 치매 예방 교육, 노래교실 등이 진행됐습니다. 더불어 어르신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심리에 대한 이야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로구는 어르신들의 자아실현을 돕고 지식공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어르신 문화대학을 마련했는데요. 앞으로도 노후에 함께 발맞추며 벗이 돼줄 수 있도록 따뜻한 손길을 내밀 것입니다.